안녕하세요 조성대 박사의 생앤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겠죠 특히나 몹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을 몰라 고민이라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텐데요 이럴 때 한방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그 고민 해소해 보면 어떨까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매주 두 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습수입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몸과 계속되는 기침으로 괴로운데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지 못해 고민인 분들 많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고민 해결사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습소에 관한 건데요 습소 습자를 써놨죠 습사 습에 손상되어서 기침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습에 손상되어서 기침이 난다 참 애매하죠 습에 손상되는 것을 와서 나는 기침인지 그렇지 않은 기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죠 애매해요 어떤 데는 풍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한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습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폐는 건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에 손상되면 말하자면 습에 체하면 습이 너무 몸에 많아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침이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침이 난다 이러면 진해제 쓰죠 기침과 더불어서 대개는 가래가 같이 옵니다 그럴 때 진해 거담재를 쓰죠 대개는 잘 듣지만 잘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습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습소를 치료하는 약이 불안금정기산이라는 약인데 이 약에는 기침을 없애는 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침하면 맥문동, 오미자, 지골피 뭐 이런 약들 과로인 폐모 이런 약들이 대개 기침을 낫게 하는 약이죠 그러나 이 습소에는 그런 약을 써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게 습에 손상된 체질인가 이거를 알아야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습에 반대되는 얘기가 조죠 조, 조 말을 쫓자 습에 반대되는 얘기가 조예요 습체는 대개 어때요 살이 부드러워요 살이 부드러워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살이 건조해요 뻣뻣하고 딱딱하고 성격도 어때요 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도 강직해요 이 습한 사람은 어떠냐 부드러워요 고와요 그런데 소심해요 이런 조한 체질은 너무나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나대요 대개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러면 어때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죠 그런데 남성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이 둥실둥실하면서 볼살이 꼭 터져나갈 것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습체입니다 말하자면 조금만 더 먹으면 살이 찌고 조금만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 살이 자꾸 붙는 사람들 부었다가 살이 쳐요 살이 쪄 부었다가 살이 돼 그런데 그 살이 물렁살이야 소위 말하는 물살 반대로 이 조한 체질은 살이 만져도 뼈 만지는 것 같아요 근골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습체에 역시 습소가 옵니다 이런 습이 자꾸 쌓이면 몸에 쌓이면 어때요 피부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열을 발생해요 열을 발생하면 이 폐는 금이에요 쇠금자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열이 발생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굴이 부탁해 부은 듯 개기름이 낀 듯 그래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걸 습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이 습열이 되고 습에 폐해를 손상시키고 피부 호흡이 안 돼서 또 폐해를 손상시키고 이래서 바로 폐해가 견디지 못하고 기침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습체에 의한 기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체의 특징은 기육형이죠 근골형이 아니라 부드럽죠 성격조차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사람끼리 살면 일이 안 돼요 또 너무 마른 사람끼리 살면 또 일이 안 돼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하고 강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럼 반대가 돼요 또 그래서 윈수라고 그래요 우리 부부는 전혀 안 맞아요 하나는 아침형 인간이고 하나는 저녁형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안 맞는 것 같은 게 습체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조체질 근골형이죠 건조하죠 성격이 강하죠 대개 부드러운 습체는 여성형이죠 조체질은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여성이죠 또 남자도 부드러운 사람은 여성 같은 남자죠 조체질은 남자 같은 남자예요 습체에 나타나는 기침의 특징이 있어요 말하자면 기침만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싫어해 또 뼈와 관절이 아프면서 소리가 나면서 열이 나고 붓고 물이 차요 그 다음에 오사오사 춥다는 얘기를 잘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습성과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낼 때는 생긴 모습도 오지만 나타나는 증상도 함께 보는 겁니다 조체질에 나타나는 기침은 가래가 없고 기침만 있어요 이거는 진액이 부족돼서 나는 기침이에요 치료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경호권이라는 걸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이렇게 저 마른 사람들한테 기침이 날 때 쓰는 기가 막힌 약입니다 습소의 특징은 기침을 멈추는 진해제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씩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습을 없애줘야 되는데 진해제 거담제 쓰니까 기침이 난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침이 잘 오래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습소일 가능성이 많아야 매우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 나타난 증상 맥을 보고서 습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조해야 되는 폐가 습이 많아서 기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습을 없애주는 습을 말려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돼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습을 말려주는 그래서 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폐가 편안하게 되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습소는 생긴 모습뿐만 아니라 맥 나타난 증상으로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아 이게 습소구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습소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주제로 습수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습소라는 병도 그 원인과 치료법이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과 함께 치료 사례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58세 여성인데요 기침을 하는데 또 여기저기가 아픈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얼굴이 둥글 넓적하게 생겼으면서 번들번들 개기름 끼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습체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성이죠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형에 그 병이 오기 때문에 습소라고 판단되어서 습소에 쓰는 약을 투여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약이 뭐냐면 바로 불안금 전기선이라는 그러한 약인데요 이 약에는 기침에 대한 맥문동 오미자 같은 이런 약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투여 후 기침도 치료되었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던 것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증상들로 불편을 겪고 있었나요? 네 기침을 아주 깊은 곳에서 하는 기침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이 찌푸드하고 무겁다 또 개운치가 않다 조금만 찬 것을 들거나 조금만 찬 기운을 받으면 바로 몸살 감기가 오는 것 같이 좋지 않으면서 기침이 나는데 이 기침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내원한 것입니다 네 앞서서 불안금 전기선을 처방해 주셨다고 했는데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불안금 전기선이라는 약은 습을 제거해 주어서 폐가 영화를 누르게 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면은 그런 원리입니다 이 여성은 이 약을 써서 습을 제거해 주니까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침도 좋아졌습니다 항상 몸이 개운치 않고 찌푸드 한 것이 좋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개운해서 요즘은 살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감기 몸살 같은 이러한 느낌이 1년 12달 있었는데 이런 느낌도 매우 좋아졌고 찬 것을 먹으면 조금만 찬 것을 먹으면 감기 기운이 있고 좋지 않으면서 그것이 기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서부터 엄청 배가 나와서 무릎관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절이 아픈 것도 습을 제거해 주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배가 나왔다고 했는데 배가 나오는 이런 현상은 바로 기가 부족돼서 습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담을 제거해 주고 기를 보충해 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인데 얼굴 모습이 둥글넣적하면서 번들번들하고 살이 부드럽고 물은 습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습수로 판단해서 바로 불안금정기산을 쓴 것이 생긴 대로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이 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항상 감기 몸살 비슷한 느낌도 있고 몸이 항상 치푸도하고 무겁고 또 관절 중에서 제일 큰 관절인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것 이런 현상도 바로 습에 의해서 몸이 손상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불안금정기산을 쓰면 바로 습에 의한 기침 뿐만 아니라 관절이 아픈 것 몸이 치푸도하고 무거운 것 또 얼굴이 푸석푸석하면서 부은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감기 기운 같이 좋지 않았던 것도 다 좋아졌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께서도 원인 모를 기침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근본적인 치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손이 시리다 입니다 한의학에서 한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냐 더우냐 시리냐 뜨거우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들 중에는 머리가 시리다 어깨가 시리다 무릎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이렇게 시리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린 거 불편해가지고 몇 년씩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여름에 만났는데 무릎이 시려서 토시를 차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시리다고 불편하다고 오는 환자들을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대개 한의원에 오는 과정을 보면 가서 각종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상에 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리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한답니다 말하자면 한의학에서는 불편한 게 병인데 환자가 왜 병원을 갑니까 돈이 많아서 갑니까 돈 쓰려고 갑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이 시려서 불편한데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손실임 원인은 체질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체질적인 요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따라서 보면 바짝 마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혈이 엉화를 못 누리는 거니까 혈이 부족해서 손실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피가 끝까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퉁퉁한 사람이 와서 손이 시리라고 해요 이거는 기가 양기가 끝까지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혈순환이 안 돼서 오느냐 기순환이 안 돼서 오느냐 이에 따라서 체질적인 요인을 그 요인을 치료해 주면 생기대로 병행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생긴 모습을 보고 혈을 보충해서 혈순환을 잘 되게 해 줄 사람이냐 기가 잘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을 기를 보강해서 보기 시켜서 기순환을 잘 되게 해서 손실임을 치료해 줄 것인가를 체질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는 위가 냉해서 손실임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위는 사지를 주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사지까지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위가 차요 위가 차고 차면 위에서 제 역할을 못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위를 든든하게 해 주는 위를 따뜻하게 해 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 주면 바로 진액이 말단까지 퍼져나가서 손실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장이 냉해서 장이 냉하면 냉하면 어때요 변비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 냉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잘합니다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도 잘 납니다 이게 장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대개 코가 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손실임이 장이 냉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실임이 손실인 사람의 체질을 보면 대개 어제가 푸른 사람이 있고 이 어제가 푸른 사람은 위가 냉한 거예요 위가 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 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인데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해요 코가 잘 생겼고요 이런 사람 대개 보면 손이 차요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여성은 손이 따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입술이 푸른 사람 입술이라는 것은 바로 비위에도 속하지만 자궁도 돼요 그래서 입술이 푸른 사람은 대개 허리 다리가 굵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 불수도 잘 와요 냉대화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손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생리통이 없어지면서 손실임 현상도 없어지고 냉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들어간 사람 비위가 약한 거예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냉해서 또 주걱턱 이렇게 턱이 나온 사람은 함한 사람은 한체질이에요 얼굴이 함한 사람이죠 주걱턱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손이 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이 시린 사람들이 동반되는 증상은 생리전 증후군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입술이 푸른 사람이죠 대개 하체가 굵죠 하체가 자꾸 붙는다고 하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체가 뚱뚱해지고 하체만 살 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리전 증후군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해주면 손실임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생리통 생리통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차서 오는 생리통이 바로 손실인 사람들한테 잘 동반되는 거예요 생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지는 것은 차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고쳐주는 치료를 하면 손실임이 또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난소의 혹 순환이 안 되니까 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얼음 어는 거랑 똑같아요 남성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근본이 냉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손이 실은 경우가 있고 산증이 되는 것 많이 얘기했는데 이 산증이 배가 냉해서 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증을 치료해주면 손실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설사 구강평평태선은 입안에 작고 헐거나 하얀 게 끼는 거예요 이게 차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손발이 차고 배가 차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구내염 백반증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까지 실이고 차서 순환이 안 되니까 혈의 영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변색이 돼요 그게 백반증이에요 건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건선이 이 이야만 나는 경우를 봤어요 그게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이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니까 생리도 제대로 되면서 건선도 나면서 손실임이 치료된 경우도 있어요 손실임의 치료는 이중탕 팔미환 향사양이탕 팔미이중환이 있는데 이 향사양이탕은 바로 비위가 찰 경우 팔미환은 남자의 근본이 헌행할 경우 이중탕이라는 건 배꼬래가 크고 배꼽이 생기의 근원인데 배꼽이 좋지 않아서 손실임이 나타날 경우에 이중탕을 쓰고 팔미이중환은 바로 거기에 내상이 같이 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약들이 바로 손실임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실임은 한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동반되는 증상에서 찾을 수도 있고 생긴 모습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손실임은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손이 시리다라는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늘 손이 시린데도 이걸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방치해두자니 조금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 줄로 아는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치료 사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나요? 네, 50대 남성 얘기입니다. 이분은 손이 몹시 시리다고 내원했는데요. 한약을 투여하면서 소장 정격이라는 침치료를 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소장 정격이라는 침은 팔다리에 네 군데에 침치료를 하는 보혈 강장에 효과가 있는 그런 침법입니다. 이 남성은 손목 동정맥 신경 차단이 돼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남성입니다. 이 소장 정격이라는 것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절단됐다는 것은 이 상해를 입은 건데 자상을 입은 건데 이럴 때 바로 소장 정격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시리지 않은데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시림이 너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은 조금 견딜만 한데 3년 전부터는 여름에도 손이 실어서 장갑을 네 개를 낀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장갑을 그렇게 여러 개 꼈겠습니까? 네. 여름에도 장갑을 낄 정도로 정말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요. 이 환자 그 밖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네. 허리도 아프다고 했는데요. 펼 때 힘들다고 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움직이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를 네 병 정도를 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든 거죠. 발에 굳은살이 딱딱하게 생겼고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니까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네.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아 환자가 시린 것을 치료할 때 주독이 있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독을 먼저 해결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단방이라는 침치료를 했고 대금음자라는 한약을 투여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할 때는 주독을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침치료 효과라든지 한약 투약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한테는 비정격이라는 그러한 침법도 시술해 주었습니다. 이 비정격은 바로 해독의 효과도 있지만 링게로 주사 맞는 것 같은 이러한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침법입니다. 손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더 빨리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 천종혈이라고 해서 등 뒤에 어깨에 넓적 뼈 있는 거기를 눌렀는데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정격을 더 시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도 좋아지고 원래 실어서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 그다음날은 장갑을 끼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소장정격과 비정격을 동시에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수독은 많이 풀렸고 이분이 술도 많이 자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 치료 후 결과도 궁금합니다. 전에는 선풍기 바람에도 손이 시렸는데 요즘에는 에어컨 바람에만 손이 시리다고 했습니다. 장갑은 역시 끼지 않고요. 피가 손끝까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약치료와 침치료로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손실임이 없어지는 것을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다고 후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사도 했고 많은 치료를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독을 풀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묘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독을 풀어줘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하고 거기에 소장정격과 비정격이라는 침법을 동시에 투여했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다행히 조성태 박사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같은 증상으로 고민이신 분들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잘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30대 홍서희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이 한방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아직 30대이고 여자인데 탈모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간지러움도 심하고 비듬도 좀 많았는데 이제는 탈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와서 자세히 보면 훤해 보이기도 하고요. 식이요법도 하고 지루성에 좋다는 한방샴푸도 사용해 봤는데 큰 효과는 없네요. 제가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인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한방치료로 탈모가 좋아질 수도 있나요? 제발 이 고민거리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젊은 나이신데 탈모로 고민이 많으신 여성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이 탈모가 오면 관상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여성의 탈모는 남자의 건강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은데 이것이 과연 한의학으로 치료되느냐 더군다나 이 여성은 지우성 피부염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비듬도 심하고 간지러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성이 열이 많다는 거예요. 열이 많다는 것은 진액을 말릴 수 있고 열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진액을 말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가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비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근, 말하자면 머리카락의 끝부분이 문제가 돼서 바로 탈모 현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근에 역량이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치료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을 식혀줄 때 직접 열을 없애주는 방법도 있지만 혈을 보충해줘서 열을 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해야 됩니다. 바로 열을 꺼주는 혈을 보충해주는 게 보혈시키는 거죠. 그런데 열을 꺼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황년해독탕이라는 게 있고 방풍통송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은 사물탕에 방풍통송산을 합방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 쪽으로 약 기운을 유도해줘야 되니까 이런 약들을 술에 담갔다가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 기운에 의해서 약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지루성 두피염도 좋아지고 간지러움도 좋아지면서 비듬도 안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탈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탈모 현상이라는 것은 열과 혈이 부족된 것만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은 대개 저녁을 과식하면 두벅 열이라고 해서 배에서 열이 나는데 그게 밤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이 전신으로 퍼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게 탈모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 음주 많이 하죠. 음주가 열독입니다. 주독이라고 했는데 주독은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위로 올라가서 진액을 말려서 탈모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음주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술을 끊는 이유가 자기가 자꾸 탈모되는 것이 술을 들면 더 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을 끊습니다. 여성들 미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탈모 현상 모발 내 건강 상태는 아주 정말로 미용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바로 혈을 보강해주고 열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홍서희님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습수와 손실임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